자, 조금만 진정하시고 얘기를 들으세요. 우리 본인 같은 경우, 우리 대준님 같은 경우는 살아온 세월이 한이 많아. 한이 많다는 건 해보지 못한 게 너무 많고 또 생각하고 내가 마음먹고 계획했던 것들이 무산이 됐다는 것들이 좀 많으셔. 그게 실패수 파괴수 좀 요런 것들이 많아. 세상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의 두뇌를 좀 알아주고 나의 어떤 내가 살아가고자 하고 계획하게 했던 거를 조금만 누군가가 조력자가 됐든 귀인이 됐든 잡아줄 수 있었더라면. 무척이라도 내가 살아가면서. 누가 없어요. 부모의 공덕도 없고요. 우리 대준님. 그리고 나그네처럼 사셔야 되는 양반이어서. 누군가가 나를 좀 자리를 좀 이렇게 잡아줬으면. 손을 좀 잡아줘서 나를 조금만 키워줬더라면. 내가 이제 이 나이를 먹고 나서 그냥 인생의 눈물, 시간의 눈물.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게 눈물바람이 없을 텐데. 뭔가 나 스스로가 여태까지 살아온 게 대견하고 대단하다라고 하셔. 우리 신령님이 주시는 말씀은. 근데 삶에 억울수가 너무 많으셔. 억울수. 어 그러니까. 뭐 그렇게 엄청난 뭐 부를 탕진하고 이런 것보단요. 뭐 사람의 어떤 배신수 뒤통수 이런 것보다. 예. 너무너무 나한테 주어진 어떤 우리가 왜 귀해라는 게 있잖아. 귀해 운 어떤 뭐 복운 뭐 천운 하다못해 남들이 올해 대운 들어왔다며 이러듯이 나한테는 그런 운들이 없었어. 솔직히 그러다 보니 떠돌고 싶지 않은 게 무척이나 떠돌으셨고. 또 이제 이 시점에서 보니까 지난 세월을 보니까 한숨만 지어져. 그리고 이제 눈물바람은 나는 거야. 그리고 본인 옆에는 원래는 이제 뭐 무당의 사주의 팔자, 실의 팔자 이런 것보단 아무도 없어야 돼요. 하다못해 부인도 없어야 되고요. 자식도 없어야 됐고. 내가 뭐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오해 마시고. 가진 금전도 내가 많지가 않아. 거의 뭐 없다 봐야 돼. 솔직히. 근데 본인의 이름 석자 팔자를 보면. 내가 누군가를 인해서 내가 앞을 끌고 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누구 밑에서 있는 게 너무 갑갑하고. 누구 밑에 있다라고 한다면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한 거를 알아주지를 못하고. 자꾸자꾸 어긋나고 빗나가는 시국인 거야. 제가 성함은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올해 더군다나 버티고 한 해 한 해 괜찮을까. 올해가 버티고 내가 나면 내년은 괜찮을까 했는데 올해 또 삼재가 들어와서 우리 대주님의 이동수가 들어왔어요. 이동수가. 내가 몸을 이동을 해야 되고 금전을 버는 곳을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잘못하면 거쳐도 이동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 근데 거쳐는 자고 먹고 하는 곳. 근데 그것까지는 완전히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내가 금전을 벌어가는 직장. 직장 관세의 운세는 분명히 이동수가 들었다. 근데 이것도 솔직히 마음 갖다 쓰면 벌어놔서 내가 노후준비가 만약에 정말 잘 되신 분이라면 안 하고 싶어. 그냥 내일 소일거리 하면서 내가 건강 챙기면서 그냥 살아가고 싶어. 근데 하루하루 먹고 살아 한 달 한 달 내가 버티고 살아가야 돼서. 또 내 스스로가 어떤 자력의 힘이 받 이 디딤들이 없다 보니까 내가 어쨌든. 직장으로 움직여서 조금. 우리가 이러죠. 좀 밑으로 내려간다 직장 월급도 조금 내려간다 위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내려간다 이렇게 조금 있어서 이동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삼재가. 우울증 들어왔어요 남자라고 우울증이 안 들어오진 않아요 다시 해봐야 되고 다시 이뤘을 겁니다. 근데 이게 자꾸만 나의 뭔지 모르게 두 팔과 두 다리를 묶는 형국인 거야 그러니 앞을 나가려고 하니 너무 버겁고 힘들어 본인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뭘 어떻게 해서 앞으로 솔직히 딱 얘기하면 이 문항이 봤을 때. 앞을 나가려고 할 적에 그 앞을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그런 길이 막막해가지고. 그러니까 벽에 가서 우리가 헤딩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렇다고 놀고 먹을 수도 없고요.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가 특별한 걸로 해서 내가 전문 직종으로 가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없다 보니 내가 잘못하면 정말 난 일 아니면 뭐 한 달 한 달 일 제대로 된 직업으로 들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건 안 되고. 내가 그래도 내 움직임이 가야 되는데 막막한 거야. 길이 보여야 되는데. 길이 안 보이는 거야. 점점. 그러니까 어둠 속으로 간다고 그래야 되나요. 점점 스스로가. 그러니까 내가 살아 있으니까 살아 있는 거야. 사실은 먹어도 마시지가 않고 잠을 자도 이게 잔 것 같지가 않고. 그리고 그냥 이대로 자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런데 내가 목숨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내가 끊을 수는 없고. 참 모진 팔자 너무너무 힘든 거야. 정말로. 그러다 보니 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으로. 그리고 나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 그리고 살 수나 있을까. 이게 지금 우리 대주님한테는 제일 궁금하고 제일 목적이에요. 이 무당이 좋은 소리를 많이 해드리고 싶지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못 살아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 올해는 내 스스로가 산을 많이 타세요. 그래서 속에 있는 이 우라 화 이걸 뱉어내야 돼요. 본인이 지금 막 뭔가 불을 일으키고 지금 뭔가 많은 사람들이 오고. 이거는 저는 안 보여요. 그런데 다시 이동을 하면서 그것도 내가 깨지지 않는 운세로 가서.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한 달로 따졌을 때 4월 말에서 5월 달 정도 같아요. 한 달 두 달. 이 쪽 가서 내가 음정으로 따지면 6월인 거예요. 그 기간 안에 뭔가 변할 수가 분명히 있으니 조금은 내 마음을 진중하고 자중해서 움직여라. 움직여라는 얘기가 나와. 뭐를 해먹고 살아가야 될까요 지금 직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기술을 배워 갖고 나서 내가 뭐를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지금 당장 공부를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이 차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의욕 내가 그때 왜 못했지 지금은 너무 많은데 내가 나이라는 벽에 부딪쳐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할 수 있는 저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고 한정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에 내가 미치는 거야. 그리고 본인 주력은 어쨌든 여기서 들어올 때에. 뭐 왜냐면 부모 중에서 부모님이 안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한 분이 근데 이제 조금은 병액이 들어오셨어요 어르신한테. 그러니 그래도 내가 효심으로서 조금 많이 돌봐주셨으면 좋겠고 할머니 주력이라서 본인도 대사 도사 주력이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무릎 공약 무릎 재배하면서 뭐 많이 빌어 가셔야 돼요. 천원이 온들 우리 할머니가 주신 얘기가 말씀이 천원이 온들 이 사람아 뭐가 달라지겠나 세상에 팔자를 바꿔주겠다고 무당이 얘기한들 지금 뭐를 바꾸겠나 그죠. 그렇지만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앞전에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사는 인생이 되니 조금만 강난 있게 더 밀고 나가 보시게나 이렇게 얘기를 하셔. 나중에는 내가 서울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혹시라도 나중에 65세 66세 그쯤 다서 후반 가서는 한 번 정도는 내가 그냥 산 좋고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그런 쪽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차라리 그렇게 조그만 가게빵이라도 하더라도 금전이 받쳐주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후련히 움직여서 좀 서울 세상에 각박한 이 세상에 내가 경쟁을 할 수 없으니. 내 노후 준비라도 위해서 그렇게 한 번 정도는 삼사 년 후에 움직여 보시는 그것도 큰 이동수가 또 들었어요. 그때 직업이 바뀌어요. 그때 직업이 바뀌어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동수로 해서 내가 직업 운으로 해서 이동수가 들어왔습니다. 직장 이동하시려고 그러시나요. 예? 뭐 이동수가 직장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다가. 작년 10월에 그만뒀거든요. 제가 일을 하기 싫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자존심 상하는 일을 해가지고 이제 좀 그렇게 해서 그만뒀거든요. 지금도 일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4월. 예 찾고 있는데. 4월 5월쯤에 아까도 설명했죠. 내가 좌천이 된다. 내려간다. 상승을 해서 승진을 하고 내가 뭔가를 자리를 돋워둬야 되는데. 마음을 자중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냥 인정하세요. 아까도 설명했듯이 억울수. 이게 조금만 배신수 이런 거 말고 억울수가 좀 많아 그 자리도 지킬 수 있었고 내가 뭐를 선택을 하고 나를 조금 알아준다면 이 자리 너 자리니까 조금 누군가가 이렇게 하다못해 귀인의. 덕을 얻어서 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본인의 팔자가 그러니 못하는 진지라 그리고 또 올해 삼재가 들어와 있는 들삼재인지라 여기서 내 마음을 내리세요. 내가 그랬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사라지는 겁니다. 분명히 본인에서 들어올 적 여기 친가에서 들어오는 할아버지 출력에서 본인을 도와줘야 아버지 출력보다는 그랬을 때 그래도 내가 당분간은 어디에 직장을 해서 몸을 위탁을 해야 되고 거기서 그래서 차라리 제가 얘기를 할게요. 용의 꼬리가 될 바에는 뱀의 머리가 되세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뭔가 다시 한 번 나의 어떤 능력 향상. 지금 그래도 자꾸만 자꾸만 이 나이 어디라도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하죠 이런 마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보다 나 아직 죽지 않았다. 자리가 뭐가 중요한가 내가 그래도 일을 해서 내 스스로가 누구한테 구걸하지 않고 살아갈 수만 있다 그러면 좋다 근데 이름 석자와 사주라 관상을 기운을 봤을 때. 너무 혼자도. 올라오셨어요. 도와준다 한 사람도 귀인의 덕이 없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고 그러듯이. 조금 내려오세요. 마음도 내려오세요 그것이 너무 억울하다 그것이 너무 분하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나랑 좀 어울리지 않는다 자꾸 어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주문을 걸지 마세요. 주문을 건지 마세요 그냥. 또 언제 올라갈 일이 있겠지 그 밑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내가 인정을 받으면 돼요 지금은.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서 내가 뭘 해도 다시 나라는 사람의. 이 옷 빌 이미지 이걸 다시 복구해야 내가 힘이 상했던 거가 치료가 돼요 근데 이미 얻은 상처는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니 감추세요 치료는. 지금도. 그런. 스트레스나 그 좀 그러니까 이제 화평이라고. 죽어요 죽어요 그러다가. 그때 그걸 못 참아가지고. 죽어요 그러다가 신이 올라왔다 조상이 올라왔다 이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삼재나 풀이나 좀 해 놓으세요. 지금은 조상 구슬하고 이래서 본인이 덕을 입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내가 삼 년 동안 들어오는 삼재이기 때문에. 남들도 한다는데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명 복이라는 걸 구하기보단 명을 구하세요 이러다가 내가 화병에 내 승질병에. 분해한 병에 이게 자꾸 이렇게 돼요 아버지 우리 대주님아 그랬을 때에 혈이 안 통하다 보면 뒷골이 당기다 보면 내가 풍을 맞을 수가 있다. 그래요. 나 누우면 누가 나 병관을 하니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나 지금 돈 벌어서 누워도 괜찮아 왜 몇 년 동안 어디 요양원 있고 치료받고 재활하면 돼 없습니다. 금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예 맞잖아요 그러면 내함은 누가 챙겨야 돼요. 본인이 챙겨야 돼요. 어차피 제가 볼 때는요 결혼을 안 해야 돼요. 그리고 결혼을 했다고 해도 와야 되고 혼자 여야 돼요. 본인이. 예 그러기 때문에. 세상 그냥 나 혼자 내 몸 잘 챙겨서. 그래서 아까 그랬죠 산에 많이 닳아. 산에 많이. 근데 높은 산 가지 마세요 갑자기 또 막 이러니까. 뱉으라고. 그니까 그 등산에. 그니까 낮은 산에 가서. 뱉으세요 정말 이러다가 내가 우울아증 화병증에 약주는 드시면 안 됩니다. 자다가 갈 수도 있어요. 내리시라고. 사람이 올라간 게 있으면. 내려올 때도 있지만 올라가 본 적이 없어서 못 내려 내려온 게 너무 그동안에 바라보니 내가 바보같이 살았나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바보같이 안 살았어요. 그리고 해볼 만하고 살았고 근데 이 정도가 나의 덕이면 이젠 내가 편히 가진 명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하셔서. 턱 건드리면 진짜.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를 정도 거예요. 그냥 답답해 여기를 그냥 이걸로 꽝꽝 쳐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솔직히. 사회만 가고. 그러니. 이따가 저희에 잠깐 가시 이제 끝나기 전에 저희 가시기 전에. 제가 가슴 한번 만져드릴게요. 이게 맥인 거거든요. 맥이 막혀버리면 죽어요. 죽으면 지금 창피하고 억울하고 이런 거 다 죽이지 않습니다. 자 올해 잘하면 내가 바보 병신이 될 수도 있으니 내 화내리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눈물바람은. 내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셔도 돼요 이런 데 와서 우셔 생각하면 바라보면 어디에 하탄을 할 수도 없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하자 그러니. 누구한테 하소연할까 싶어.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하소연하세요. 오늘 제가 받아 드릴게요. 지금 사는 환경을 좀 바꾸고 싶어서 어디 다른 데 옮기고 주거지를 옮기고 싶거든요 아니면. 그러면은. 천천히 얘기하셔도 돼요. 그니까 나를 모르는. 아는 아는 사람이 없는. 다른 지역을. 살아볼까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고향 산천을 가보겠다 예를 들면 물 좋고 산 좋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그렇지만 지금 내가 돌을 닦으러 머리를 깎고 들어갈 건 아니고 2, 3년 동안이라도 1, 2년 동안이라도 나를 내리고 내가 그럴 수 있는 변화 시기가 분명히 2, 3, 4년 후에 들어온다고 앞전에 신령님 말씀하셨잖아. 그거를 목표로 잡으세요. 그럼 행복하겠죠. 자꾸 그렇게 주문을 거세요. 그리고 어차피 사람이 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 사람한테 기대하지 않잖아. 기대 없잖아요. 인간들한테. 그렇죠. 그냥 내가 나중에 동물을 키우고 내 노후를 위해서 2, 3년 동안은 힘들어도 그래도 예를 들어서 지방에 일이 있다. 지금 일을 일자리를 알아보시다가 그리고 저기를 갖고 실직한 게 나의 죄는 아니에요. 나이 먹어서 내가 자천된 게 나의 죄만은 아니야. 태준이 그냥 받아들이자. 왜 살 날이 더 많아요. 앞으로 살아가야 10년, 20년이 더 있어요. 그걸 위해서 2, 3년 동안은 내가 아까도 설명했던 이동수 직장 그리고 거처 자고 먹고 이것도 이동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지만 거처까지는 내가 당장 시골 구석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지금 성격에서. 마음은 그래. 그러니 한두 달은 내가 산을 다니면서 나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요양을 해. 내 스스로가 나한테 용기를 주고 요양을 하시다고. 그러고 나서 2, 3년 후에 계획을 가지면 지금부터 계획이잖아.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행복하겠죠. 그걸 위해서 금전을 모으겠죠. 그러면 요번 고비 3제 8년 동안 죽지 않는 시국에 죽지 않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인생이 3제였어요. 올해만 3제가 들어와서 악재가 들어온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늘 3제 같았어. 그러니 혼자서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디 내가 귀농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디 산천을 가고서 자리를 잡고 사람 없는 곳을 피하고 싶어도 도망가고 싶은 거야. 어디 지구멍이나 있으면 그냥 나 거기 들어가서 그냥 몸 움츠리고 이러고 살게요. 가슴이 아파요 저도 이렇게 보면 왜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길을 잃으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셔서 가끔씩은 저희도 어떤. 그러면 막 이 길을 가세요 저 길을 가서 이 기회가 있습니다. 막 찾아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건 살아계세요. 이걸 넘겨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산을 가든 바다를 가서 살든 아니면 들 좋은 곳에 가서 살든 도시에서 살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4, 5월 그래도 일자리가 구해진다는구나. 그래 내가 옛날에는 여기 자리였는데 요 밑에 내려간들 내가 잘 먹고 잘 자면 그게 바로 행복이지 내 스스로가 명을 재촉하지 말자 라는 마음으로 굳건하게 올 한 해 잘 맞이하시고 3제 이거 잘 맞이하셨으면 좋겠고 3제 풀이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